방화벽 같은 경우는 불이 났을 때 바깥쪽에서 불이 난 게 안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는 벽을 방화벽이라고 하거든요. 또 방화문도 있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컴퓨터에서는 이 보안 개념에서는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패킷이라는 것은 뭐예요? 전송 단위잖아요. 인증된 것만 들여보내는 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첫 번째 방화벽은 인터넷의 보안 문제로부터 특정 네트워크를 격리시키는 데 사용하는 시스템이고 내부망과 외부망 사이의 상호 접속이나 데이터의 전송을 안전하게 통제하기 위한 보안 기능을 맞는 거고요. 외부의 불법 침입으로부터 내부의 정보를 내부의 정보자산을 보호하는 개념 방화벽이고 외부로부터의 유해 정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정책 그 다음에 이를 지원하는 하드웨어라든가 소프트웨어를 모두 총칭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다 해당이 되는 게 바로 방화벽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외부에서 내부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패킷, P-A-C-K-T 패킷 전송 단위잖아요. 패킷은 내용을 엄밀히 체크해서 인증된 패킷만 통과시키는 구조예요. 조심하실 게 뭐냐면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막을 수는 있지만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을 수는 없어요. 방화벽 자체가 바깥쪽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거기 때문에 내부에서 일어나는 해킹은 막을 수 없다. 이거 조심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방화벽은 역추적 기능이 있습니다.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외부의 침입자를 역으로 추적해서 그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다음 중에 인터넷에서 방화벽을 사용하는 이유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외부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적인 접근이나 해커의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네트워크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방화벽의 기능이 맞는 거고요. 두 번째, 방화벽의 접근 제어, 인증, 암호화와 같은 기능으로 네트워크를 보호한다는 거고 2번도 맞는 거고요. 세 번째, 역추적 기능이 있어서 역추적 기능이 있잖아요. 외부의 침입자를 역으로 추적해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정답은 4번이 되는 건데요. 볼까요? 방화벽을 이용하면 외부의 보안이 완벽하며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도 막을 수 있다. 내부의 불법적인 해킹은 막을 수 없다. 네, 문제풀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